ga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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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기차? 야, 불씨 가져왔구나 좋구나 우리 지식공장에 싱싱다리는 기차까지 멋있는데 얘들아 빨리 나와라 빨리 우리 옆방에 이 멋진 꼬마 기차를 가져왔어 기차 기차야 자 많이 필요하듯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자연실에 우리 꼬마들이 어떻게 해 기차를 보려왔습니다 어 그래 어서들 봐봐라 얘들아 눈 좀 봐라 나와서 좀 봐봤으면 정기방 통과 유지토리야 이건 전기로 가는 전기지차다 전기지차 전기로 가는 거? 아저씨 내 말이 맞죠 동길토리가 정말 잘하는데 이 기차를 지금도 타볼 수 없나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아직 전기선을 연결하지 못했다 전기선이요? 이야 정말 전기선이 다 연결되지 않았구나 뭐 여보세요 예 예 오늘 중으로 4판을 완성하라고요 빨리 정기선을 마저 연결해야겠군 얘들아 난 9판일 때문에 빨리 갔다 와야겠다 응? 꽤나 바빠하는 거 같아 그러기나 말야 우리가 뭘 더 올 일이 없을까? 글쎄 아 아저씨 어? 아저씨 우리가 뭘 좀 도와드릴 게 없나요? 일 없다 4판에 너희가 손댈 일이 없으니 절대로 손대지 마라 알았니? 예 알겠어요 아 참 전기선을 연결 못 했다고 했지? 얘들아 우리한테야 전기선도 있겠다 저걸 연결해 놓자 어때? 어? 전기선? 어 연결하자 얘들아 안 돼 아무 손이나 망탕 연결이 있다가 어쩌려고 어? 그럼 손대지 마라 넌 뭐야 이랬다 저랬다면서 슈 헤헤헤헤 얘들아 너희도 전기는 손만 이으면 쭉쭉 통한다는 것쯤이야 알고 있지? 예 그래도 물어보고 해야지 뭐 전일도 뭐 시켜서 하니? 그럼 이야 정말 자 이렇게 전기선도 다 있겠다 못할게 하니 아 그래도 안 돼 뭐 야 그럼 너 전일 안 할래? 어? 안 할래? 흥 누가 안 하겠대? 자 그럼 내가 총 지휘할 테니 윤줄터리 난 빨리 가서 전기선을 연결할까 알았어 히힛 대장같아야 언덕이야 빨리 오라 빨리 어 자 자 으잇 으잇 좀 참으라 이 흥흥 다 됐어 으잇 당기라 정주토리야 손을 잘 연결했어 그래 그럼 존귀를 넣어봐 야야야야 다치지 마루 존귀야 만년필 아저씨가 와서 넣어도 되지 않니 자 놀긴 내가 다 알아 이거 들어 야 소리였다 자 대치 이젠 기차가 가나 한번 보자 오 정말? 자 그럼 모두 보라 응 자 이야 만년필아저씨가 보면 기뻐할거야 기뻐만 하겠니 영타고 우릴 안아줄거야 그렇죠 봐라 난 뭐나 다 아는거 이야 싱싱 탈리는걸 보니 한번 타보고 싶다야 좋아 그럼 기차에 타라 이야 어쩌자고 저러니 다들 기차 타라 응 윤줄토리가 눈 안타니 타라 안탈래 왜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했으니깐 뭐 자 이게 어 알지 이야 일 없을거 아이고 이랍써 걱정하지 말라 자 출발 으읍 도망갔다 으아 빵빵 됐다 맛있다 기다 rara 구ir 아 주당 야 전tera 야 아 아 안녕 Det게야 Nora 머리가 띵 하다 내 바늘 바, 바늘이 어디 간? 응? 여깄어 자 어 혼났네 포라 어떻게 됐나? 기차가 왜 가다가 솟을까? 아 저 윤선이 끊어졌구나 응 내 손이 야 이거 왜 끊어졌을까? 앗 땅땅 아 자, 파 응 어 요리 나선 너가 꺼내줬구나 야 요거 한 바퀴도 뭐 타 본단 말이가? 아 동선끼리 연결했으면 됐을걸 동선끼리 응 동선은 윤선 보다 전기도 잘 통과시키고 세단 말이야 이번엔 꼭 돼 야야 윤선이 끊어졌는데 동선이라고 안 끊어지겠니? 야 너 내가 윤선처럼 약한 줄 알아? 자 이거 흠 저는 얼마나 세다고 뭐 뭐 자 내가 얼마나 더 센지 다들 보라이 어 자 윤선토리 팔씨름 해보자 팔씨름? 응 해보라 응 자 하자 얼마나 센지 똑똑히 털어진다 이야 동지터리가 정말 세다 야야야야 한번만 다시 하자 에러나 많아요 그래도 자 자 자 봤지 이 정선이 얼마나 센지 나보다 세 그러니 이번엔 꼭 된단 말이야 태이지 않고 자 돌아간다 빨리 가서 연결하자 야 가만 너 무슨 일을 치려고 자꾸 그러니 뭐 뭐 에이 놀부 같은 거 안 되겠어 우린 가자 조이를 따라다니다간 큰일 칠 것 같애 뭐 뭐 큰일 자 이거 어서 가자는데 응 빨리 야야야 솔아 이 겁쟁이야 타고 싶어하는 애들은 왜 데리고 가 어 얘들아 이번엔 꼭 돼 자 가자 조이가 여길 연결시키면 된단 말이야 응 자 조이는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할까 자 이쪽으로 빨리 해봐 어 어 자 이제 어 야 손 어디 손이 없니 왜 방금 있어 이때 예 혹시 윤줄터리가 뭐 여기 어디 갔어 응 아까부터 돌돌돌더니 이 뱅꼬이 같은 거 자기 미육재개 같은 거 저쪽에도 없어 그럼 좋다 난 아무 손이나 연결할 테다 예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알 수 있니? 내 손이 없어졌는데 비켜 미치라는데 야 너 정신이니?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수에 깜빡 서 갔지 어 뭐? 야 난 진짠 줄 알아 자 내 망 어? 치 그렇다고 뭐 줄 줄 아니? 야야야 너 못 내놓겠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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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또 어디로 갔다 내가 뭐 너한테 삐고 야 탓해서 야야 나온다 나온다 안 돼 이거 야 야 저 일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아 저 뚫고 같은 거 에이 마녀 피라조치가 빨리 와야겠는데 네 동선을 연결하면 정말 되긴 될까? 참 날 믿으라 응 너도 연줄돌이 닮아가 누나 자 빨리 가서 연결하자 아 자 으악 괜히 다 부렸댔네 자 전기 놓는다 야 순둥이라 사악이 난다 하하하하 자 맞지 이 내 동선을 이윤니까 아무 일 없지 이 히히히히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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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어 예 이젠 탈 수 있니 그렇지 않고 자 넌 수실로 오라 알았어 앗 자 출발 흐흐 아니 초이가 또 이야 멋있다 우리 대장 타자마 아 자 빨리 타라 에이 자 빨리 와 어 아 으흐흐 꼭 잡으라 기차가 비행기처럼 휙 휙 날아갈 수 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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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빈차비 갈등 빨랐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니 자 이거 내 속도가 또 오죠 머리겠다 나도 터야지 아니 전기선이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전기선이 왜 저렇게 탈아오를까 야 야 야 야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전기선이 왜 저렇게 탈아오를까 그러면 그럴테지 연줄터리 야 다 고프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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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핀 야 여행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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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저거! 물이 점점 더! 야, 이거! 물이 점점 더! 야, 이게 점점 더! 이라! 야, 만년필 아저씨가 올 때가 됐는데! 야, 이거! 야, 이걸 어떻게 감자 언니! 글씨! 뭐, 뭐가 어떻게 됐다고? 야, 어디! 저기! 어? 아니, 어? 이게 무슨 일이냐! 야, 이거 괜히 다쳐가지고! 아저씨가 속났어! 기가 다 났구나! 다치지 말걸! 애끼! 고개를 들어! 하마터면 이 집을 몽땅 태워버릴 뻔했구나! 어떻게 된 일인지 우스 말해봐라! 저, 이 음소는 끊어지길래 같은 동선 끼리면 될 줄 알고! 얘들아! 전기선은 재질에 따라 전기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이어도 안되고 같은 재질이라도 굵기가 다르면 조항을 받아 요리나서 끊어지게 된단다! 알겠느냐? 알겠어요! 명심해라! 전기는 잘 모르면서 다쳤다가는 큰 사고를 치게 된단다! 난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쳤다가 이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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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안 칠털이 털백한 듯이 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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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식을 너희 쌓아줘요 다 안다고 우출도 꺼내지 말고 배로 가자요 배로 가자요